22살 용띠들이 공부에 그렇게 취미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 용띠들이 공부를 승수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늘을 치는데 중간에 하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은 22, 23, 24살까지는 그렇게 큰 이변들이 변수가 없는 사주들. 차라리 남자분들이라면 차라리 구내를 갔다 오는 게 더 헐락. 그런데 이 용띠들이 구내를 갔다 오면 360도 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귀찮고 힘든 것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주들이거든요. 이 사주들은 24살이 넘어서야 자기 인생의 문들이 다 방향이, 선이 만들어진다고 봐야 돼요. 34세 되시는 용띠분들도 운세 어떤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는 무엇이 그렇게 탄탄대지로 확 열렸고 결혼을 한 사람보다는 안 한 사람이 더 많은 띠들이에요. 이 띠들이, 용띠들이. 이 용띠 사주들이 남자분들은 굉장히 여자의 인물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고 또 여자라면 남자의 굉장히 경각심이 많은 사주들. 이 용띠들은 사실은 결혼들 늦게 해야 돼요. 32, 33살 전에 결혼을 하신 분들은 부딪힘이 많을 거예요. 용띠 사주들은 후로 열리는 사주들. 그래서 결혼들은 최고로 늦게 해야 좋다는 거. 34살도 좀 빠른 건 아니잖아요. 그럼 더 늦게? 빠른 건 아닌데도 용띠들이 결혼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46살 되신 용띠분들은 어떤지? 승진원도 좋고. 또 사업원도 한 번, 두 번은 실패스레 다 있는 사주들이. 다시 한 번 재개할 수 있는 사주들도 되고. 그럼 48살 용띠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가정에 있어서는 문제는 따로 없을까요? 100%가 좋아서 사는 부부는 사실 없어요. 50대 50만 맞아도 그 부부가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부딪힘이 많다고 봐야지. 이 용띠들이 굽히는 걸 잘 못해요. 이 사주들이 굉장히 대범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소심한 성격들이 많아요. 좀 부딪힘이 많을 거예요. 그럼 이제 58살 되신 용띠분들 두 번째가 어떤지 여쭤볼게요. 2021년도는 뭐 그래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해고 일어설 수 있는 해고 인간으로 금전으로 고비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분들이 2019년도까지는 고비들이 많아도 그래도 2021년도서부터는 그렇게 좋잖아요. 그렇죠? 정말 좋습니다. 58살 되시는 용띠들 그러면 용띠들 중에서 좀 그나마 제일 좋은 나이라고 해도 될까요?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이제 70세 되시는 용띠분들 두 번째가 어떤지 정말 건강들 조심하시라고 해야 돼. 건강으로 이변이 긴장이 많습니다. 올해. 올해 초가 이제 2021년도가 되면 가장 먼저 건강검진을 좀 받아야겠네요. 지금도 몸 안 좋으신 분들이 긴장이 많아요. 이 정도 용띠분들이시라면 근데 정말 몸들 건강하신 분도 더더욱 건강히 체크를 하셔야 되겠네요. 용띠분들은 지금 하시는 혹여 사업이 있다고 하신다면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가 좋고 되도록이면 용띠분들은 집을 새로 증축을 한다든가 새로 새집을 지은다든가 그런 거는 좀 안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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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